안녕하세요. LG전자 VS본부에서 CCU 게이트웨이 수주 프로젝트를 리딩한 이정문 팀장입니다. 게이트웨이란 차량 내 드라이빙 바디, IBI, ADAS 도메인 간 데이터를 캔 이더넷 통신 채널로 안전하게 전송시키고 제어하는 전자제어기입니다. 차량 E&E 아키텍처가 센트럴라이제이션 되는 트렌드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합 제어하고 업데이트하는 게이트웨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일 공급업체로 인한 공급 리스크가 가장 큰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게이트웨이는 경차, 상용차 외 전차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었기에 고객은 단일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 품질, 가격, 경쟁력을 보완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고객산의 부서별 니즈가 다른 상황을 이해하고 개발 조직과 구매 조직 담당자 각각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차량 안정성을 위해 양산 경험을 중시하는 개발 조직과는 자사의 양산 포텐셜을 검증할 수 있는 POC를 프로젝트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선행기술을 통해 기존 업체와 동일 조건에서 자사 경쟁력을 검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급 리스크 제거를 위해 복수업체 운영을 선호하는 고객사 구매 조직과는 긴밀한 네트워크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수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POC를 통한 레슨스 런드를 바탕으로 첫 양산 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내부 역량을 집중하여 자사의 CDP 체계를 통해 KPI 진척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노베이션 파트너 for future mobility, I'm 정문 리 자사의 CDP 체계